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후 홍콩공원 의거 이후,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제의 탄화로 피해 상해를 떠나 거처로 옮겨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일제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중국인 주프청 선생의 도움을 받아 가흥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머물던 그곳이 인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가흥시 나무 주변의 매망가를 따라 걸으면 주프청 박물관과 김구 피난처라는 반가운 한글동판이 보이는데요. 입구를 지나 들어가면 1층에 김구 선생의 형상과 전시실이 있고, 여기는 임시정부 독립운동사가 전시되어 있어요. 전시관 오른쪽으로 가면 별채 형식의 건물이 있는데, 위로처럼 복잡한 집의 구조를 돌고 돌아, 응접실을 거쳐 조그만 중정을 지나면 거실이 나오는데, 여기가 선생님이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1층 거실은 호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커다란 창문이 나있고, 바로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침대와 가구, 책상 등이 잘 전시되어 있어 선생님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제를 피해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에는 밖을 감시할 수 있는 비밀의 창이 사방으로 뚫려있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신속한 도피를 위해 바닥에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이 탈출구는 호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배를 타고 바로 호수로 피신이 가능합니다. 호수에 사는 어부들과 섞여 일제와 밀정의 감시 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로 낮에는 배를 타고 호수에 머문고,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와 머물었다고 합니다. 이 감시창은 사방을 달 삽힐 수 있게 뚫려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도피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가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라는 말을 하면서 김부 선생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곳 가흥입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별채지만, 당시 김구 선생은 매일매일이 생산을 넘나드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피난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선생은 가족들과 임정요인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있었는데, 옛 모습 그대로 잘 복원되어 있고, 시설의 보수 관리도 잘 되어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많이 신경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1층은 전시관으로 여기에 머물렀던 임정요인들의 사진과 활동사항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실 중앙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정요인들과 가족, 그리고 피난생활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조프천 선생의 가족들과 1932년의 측은 사진이 눈을 끕니다. 전시실 옆으로는 임정요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식당과 주방이 있고, 2층은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장소는 절강선 가흥시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며, 중국인과 한국인의 우정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임정로드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곳을 알게 되었고, 직접 와보니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위협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상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고속철로는 30분이면 닿는 가까운 곳이어서, 상해에 여행 가시는 분이라면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잊혀지고, 잊혀지면 항일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